네 배우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정재 배우님 먼저 중앙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도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? 네 중앙에 우리 기자 손 흔들어서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츠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기자님들께서 커터가 계속 이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포토타임 이 정도면 우리 기자님들 멋진 사진 찍으셨을까요?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우리 이정재 배우님 잠시 무대 아래쪽에서 기다려주시면 저희 정리하고 다시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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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